안녕하세요 마담 콩청입니다. 제주도 구자읍 한동리 한라산 동쪽마을에서 청국장도 띄우고 술도 빚고 또 요즘엔 매주도 만드는 콩청입니다. 제가 저의 방송명이 이제 마담 콩청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책을 소개하는데요. 김현기 선생님 방송명이 라이브 킹이세요. 이분의 책인데 25년 동안 라이브 커머스를 현장에서 터득한 실전 스킬을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스마트폰 하나로 자기가 만든 제품, 생산, 농산물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책이에요. 어떻게 좋은 물건을 만드느냐는 기본이고요. 이거를 잘 파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치지 않고 라이브 커머스 책을 보면서 제가 만든 제품들을, 농산물들을 잘 팔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라이브 킹 김현기 선생님과 함께 자기가 만든 제품을, 농산물을 제값 받고 하는 데에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로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마케팅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2023년 좋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게요.